아저씨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힘들겠는데요 이거 워낙 보일러도 낡았고 그래 보일러가 낡은 게 문제라니까 낡아서 그랬다는 거 아니냐 낡아서 아 이 보일러도 낡았지만요 이거 누가 고친다고 이거 함부로 손을 댄 거 같은데 이 사람 아직 큰일 났어 람이 아우 우리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보일러 갈아야 돼요 오늘은 내가 힘들고 내일까지 내가 끝내놓을게요 이만한 게 다행이지 이거 한 번 타면 이제 뽕 하고 날라갔다 했다니까 시집도 못 가고 억울한 처녀 통탁 교신될 뻔했네 아이고 미시사 큰일났네 예쁜다 오늘 밤 어서 자자 이 자식이 꼭 자기 집처럼 얘기하냐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자꾸 그러면 내가 미안하지 않니 니들 자꾸 그러면 나 또 한 번 미친다 농담이야 농담 난 이렇게 강남이 썰렁한 농담은 처음이야 근데 내일까지 이렇게 추운데서 어떻게 지나지? 야 그래 그래 아무래도 어디 다른 데 놀러가서 자야될려나 보다 승헌이하고 창정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식방 있으니까 거기서 자자 야 나는 그 바퀴벌레 속을 다시 안 간다 진짜 너로 죽는 게 낫지 웃긴다 환도 임마 참 야 창정아 같이 자자 오늘 어? 야 임마 너 왜 자꾸 나랑 둘만 있을라 그러는 거야? 이유가 뭐야 이유가 어?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왜 둘이 있을라 그랬냐고 혹시 몰라 교수님 그럼 리포트들 다들 냈지? 예 그래 수고했다 논문 준비하시나봐요 어 학회지에 낼 건데 오늘 밤 밤새 정리해야지 뭐 아휴 오늘 또 밤새게 생겼다 교수님 지금 혼자 자료 정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오늘 밤에 제가 가가지고 여보세요? 네 어어 어어 순식이냐? 아니 너 오늘 새벽에 왜 한말도 없이 나갔냐? 뭐? 나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? 왜? 어 어 나 코 좀 고라 뭐? 탱크 소리 보다 가시네 내가 무슨 탱크 소리 보다 가고 뭐요? 어? 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벽을 북북 긁어 야 뭐요? 내가 너를 인정사정 없이 패브레이야 어머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오지 응? 뭐? 내가 노초년 시태리라고? 어머 이거 시 니 가시래 내가 무슨 노초년 시태리 가시냐 내가 뭐 시태리 부렸는데 내가 보태주겠어 이 가시래 이 가시래 이 가시래 그래 이 가시래 어? 아 재워달라고 사정사정 할 때는 언제고 인정 와서 무슨 히스테리 참말로 나쁜 가시내네 희신이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?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? 승헌아 승헌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기회? 무슨 기회? 응 응 그니까 우리 둘만의 밤을 보내라는 하늘에 계시지 아니 어디서 밤을 보내? 응? 어디긴 어디야 아무도 없는 우리 집이지 왜? 싫어?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왠지 얘기만 하는 거다 어? 너 이상한 짓 하면 안돼 그래 걱정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나만 믿어 아 근데 유정아 응? 너랑 나랑 입장이 좀 바뀐 거 같지 않냐 내가 너를 안심시켜야지 정상 아니냐 어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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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되는 것 같아 그치? 아 이상했어 이상했어 역시 우리 서방이야 머리 눌려 아 이상해 아 이 향기로운 곰빡이 냄새 캬 아 으 night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뭐야 아니 무슨 일이야 하지마 일어나 하지마 일어나 뭐가 끔쩍끔쩍끔쩍 뭐가 들었어 하지마 건넬레 아이고 왜 자꾸 여기 들어오는지 모르겄네 아이고 아이고 지 지포고 분위기가 좀 비린내는거지 사실 냄새가 좀 어지간가야 하지 아이고 이런거지 미안야 잉? 방금 치우고 살았다 아이고 아이고 냄새 아이고 어휴 씨 원래래? 이 싹! 이 대동연 지도를 그라나보려? 어우 냄새! 아! 어우! 이런! 어휴! 잉이야 아까부터 계속 하나 묻고 싶은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거야? 어? 난 너 따라가고 있었는데? 난 갈 데 없는데? 난 한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길래 어디 갈 데 있는 줄 알았잖아 한시간이나 걸었어 우리? 와 진짜 많이 걸었다 저 그럼 우리 있잖아 우리 뭐? 할거 있어? 또 걷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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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찬! 나 내일까지 레포트 내야 될 거 있는데 형 어떡하지? 나 그럼 집에 가서 쓰면 되잖아 아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그래 진이야 너 우리 집에 가서 레포트 쓰는데 옆에서 도와줄래? 왜? 왜 싫어? 아니 좋아 가자 그래 야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딱 하루만 지어주라 아 안된다니까 아유 그거 되게 비싸게 구네 정말 안되는 이유가 뭐야 나는 못 지어주는 이유가 뭔데 이유? 좋아 내가 언니랑 같이 못 지어는 이유 다섯 가지를 얘기할게 뭐야? 뭐 이유가 다섯 가지라 돼 셋째 난 가출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니까 둘째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 언니까지 같이 가면 난 찍히니까 셋째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 찍히면 나만 손해니까 넷째 손해보는 건 나지 언니가 아니잖아 다섯 번째 이하 동문 결국 이유는 한 가지 아니야 남의 집 얹혀 사니까 안된다는 거 근데 돈 받을 게 어렵게 해 이 자신이야 아 언니네 요즘 그렇게 열 가지나 백 가지나 얘기하는 게 유행이잖아 아이고 참말로 가지가지여 가지가지 아이고 내가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나 그냥 카페에서 잘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밤늦게 카페를? 아 요즘에 누나 밤늦게 이 가게를 터는 그런 도둑들이 많아요 이렇게 특공강이 임방이가 이 가게 밤새도록 굳건하게 지켜주려고 오 그래요?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내가 오늘 여기서 잘 나오고 그러는데 너 말이야 너 혹시 잘 데 없으면 너 여기서 나랑 같이 잘래? 여기가 말이야 괜찮아 따뜻한 거 좋고 야 어디 가봤냐 금세 사라져버렸네 에이 사라진 게 아니고 언니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너 같애도 도망갔겠네 어때 요것이 눈치를 재보구만 심심하지 않아? 어? 뭐? 무슨 생각했어? 어 나 말이야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500원짜리 동전 잊어먹은 거 같애 구멍이 여기 뒷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아 뒷주머니에다 넣으면 당연히 잊어버리지 돈은 앞으로 압중호해서 너 알았지? 알았어 너 나랑 아무도 없는 데서 둘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? 어? 좀 이상해 나도 이상한데 제니야 어? 저 있잖아 제니야 아까 그 500원짜리 버스 안에서 두고 내린 거 같애 하지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버스는 멀리 갔을 거야 야 불 켜자 어두워 야! 어? 얘 무더기는 그럴 때는 웃기는 거 아니야 응? 이렇게 가지고 아 아 이래야지 분위기가 야리꾸리 뭐 어쨌거나야 기분이 묘한 게 괜찮다 응? 찬아 저기 저 창문 너머로 달이 보이지? 응 그 달 보니까 무슨 생각나? 음 할머니 얼굴 생각난다 응?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있는 거 알면 할머니도 혼나지 않을까? 어? 어? 무더 빵점이야 빵점 아니 바보야 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차온 키 쌀 때 말이야 응 그때 봄 달 떴으잖아 야 난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게 떨리는데 달볼 새가 어딨냐 그럴 때 응 우리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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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조용히 참아. 요리하기도 귀찮고 뭘 먹지? 누구 아니냐? 창정이니? 어! 휘진이구나! 아이고, 너도 잘 때 어지간히 없나보다. 야! 너 자취방에서 잔다며? 응. 나도 그럴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가 너무 오랜만에 갔는지 그 똥개가 내 집을 점령하고 있더라. 일부다 대동의 짓을 딱 그러는 거야. 어우, 진짜 짜증 나가지고. 나도 혼자 달라고 집에 왔는데 밖에서 창정이 만난 거야. 야, 어쨌든 잘 됐다. 너 아니었으면 경현이랑 악몽의 밤을 지샀을 뻔했다. 생각만 해도 끔찍해. 어휴, 나도 끔찍해. 어휴, 기집애. 추운 날 때 쪼금을 왜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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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의지야. 가품에 밥이 있냐? 쪼금을 왜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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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숟가락은 나오겠다. 아, 맛있다 진짜. 알았어. 저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발냄새구나? 마음에 든 것 같아. 야, 나 도저히 못 참겠어. 애들한테 나와서 말하자, 어? 그냥 잠깐 왔다가 나가려고 그랬다고 하면 되지. 빨리 와. 저 믿을까? 어? 믿긴 뭘 믿어.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? 야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둘이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 그것도 방에 처박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오해 안 하게 됐어? 아, 아니야 언니. 진짜 리포트만 쓰고 갈 생각이었어. 의정이하고 승헌이는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너희처럼 이러진 않아? 어? 그냥 저렇게 빈집에 둘이 몰래 들어와 있고 그러진 않지. 아무튼 감에 너네들 빈집에 단둘이 있었다는 거 할머니가 아시면 너희들은 진짜 추방형이야. 줄초상 난다. 이제 봐라. 빨리 안 들어오고. 그래야. 그게 다가야. 일단 하고 있네. 근데 일단 하고 추워서. 야, 저거 조금만 기다려. 쟤들도 추우면 방에 들어가기쯤. 그때까지만 기다려. 나 더 이상 못 참겠어. 야, 쟤들한테 약 좀 잡히면 우리 그날부터 쟤들 노예 되는 거야. 노예. 그난만 참아요. 그게 아니고. 뭐... 딱 화장실 가고 싶은 말이야 백사젠이야 추운데 고마워 오빠 아휴 자 다리 아 오빠 정말 너무한다 너무? 너무? 경인아 너무 랜다 할머니한테 일러 와 할머니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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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면 되잖아 아... 담배 아휴... 아휴... 쿨! 좋다 꽉꽉 주물러 진짜 너희들은 어? 아주 혼 좀 놔봐야 돼 어? 아휴 하긴 내가 동생 간수 못한 내가... 내가 바보지 내가 그래 니가 바보거든? 야 일단 또 쫙 먹어라 아 추워 아 추워 딸렛해질 거다 아마 아휴... 어우 진짜 춥다 아휴 야 근데 이렇게 술을 마셔도 계속 춥니? 야 야 우리 포장마차 가서 따뜻한 우동이나 한 그릇씩 때릴까? 좋지? 콜? 근데 너 돈 있어? 걱정하지 말고 가자 희진아 나도 돈 없어 걱정하지 말고 가자 아아 가만 하는 거야? 그렇지 우동 먹어라 가자 잘 먹었다 아휴... 아휴... 어우... 니들 뭐해? 돈 낼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쩌겠단 얘기야 지금 니들 몇 개월 끝 오라고? 어? 빨리 나와라 야! 너 뭐해? 빨리 갔다와. 애들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갔다 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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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역시 내 얘 상대를 빈집이구만. 이거 내 성격이 안 털어갈 수도 없고. 이거 다 털어가야지. 뭐야 진짜. 야! 돈이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. 아 창피해. 이거 진짜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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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당장 쫓아낼 줄 알어? 아유 콩 많은 것들이 그럼 둘이 같이 입고 잡았었냐? 이번에는 너희들 때문에 도둑을 잡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? 감색도 알아 말이야 그 소리 텔레비전 맨날 들었단 말이야 또 한 번 들으란 말이야 또 한 번 들으란 말이야 또 한 번 들을란 말이야 그 소리 텔레비전 맨날 día